안녕하세요.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승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2학년도 경찰대 19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래요? 반지름의 길이가 3자리인 원이 있었대요. 점 A에 대하여 사인 5AB는 3분의 1이 되도록 B를 잡았대. 그러면 5AB를 받았대. 5AB니까 여기에 각도가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얘가 난 우리가 사인 값을 아는 거잖아. 근데 얘로 보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얘를 세타라고 잡을게, 크기를. 그럼 여기에 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사인 세타는 3분의 1인 걸 던져준 게 되겠네요. 자, 원 위에 점 B를 잡고요. 점 B에서 접선과 선분 AO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할 때 삼각형 ACB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이 문제는 사실 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의 성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원주각의 활용 파트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도 공부했던 거니까 좀 정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가볼게요. 첫 번째로 원이 나왔고 지름을 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을 긋고 싶어야 돼요. 어디에 선을 긋냐면 여기에 선을 쫙 긋고 싶어야 되는 거지. 얘는 몇 도가 돼요? 그러면 2분의 파이. 90도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써볼까? 자, 여기에 길이는 뭐가 될까요? 여기에 길이는 6이 될 거야. 왜요? 반지름이 3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길이를 찾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sin 세탁 값을 알잖아. 그래서 여기에 길이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얘의 길이를 찾는 걸 첫 번째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단계. 누구의 길이? 얘의 길이를 나타낼 거라고요. 자, 그러면 얘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빗변이랑 밑변이 필요하니까 코사인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sin 세타가 있는 거잖아. 코사인 제곱 세타는 1-sin 제곱 세타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1-sin 제곱 세타가 얼마입니까? 9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 9분의 8이 될 거라고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3분의 2루트 2가 되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부호는 왜 마이너스 안 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 내부니까 무조건 일사분면에 예각일 수밖에 없으니까 양수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a, b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a, b의 길이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슉! 요거잖아. 얘네 두 개 관련되어 있는 거 코사인이고요. 6분의 x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얘의 길이, 선분 a, b는요. 요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거 빨리 간 겁니다라는. 6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루트 2니까요. 얘 얼마가 돼요? 4루트 2가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에 길이 얼마? 4루트 2가 될 거야. 뭐 여기까지 했는데, 뭐 사실상 지금 뭐 별반 나온 게 없어요. 그쵸? 침착하게 가보셔야 돼. 잘 봐. 이제부터는 중학교 도형이 조금 나오거든요. 자, 접선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현이 있어요. 접선과 현으로 이루어진 각이 있죠. 접선과 현으로 이루어진 각. 우린 얘를 접현각이라고 부르고 접현각은요. 누구랑 크기가 같냐? 그 공통된 현을 갖고 있는 삼각형. 원에서 나온 삼각형. 이 현의 대각의 크기랑 같다는 거였어요. 얘가 세타니까요. 여기에 각도도 세타가 됩니다. 접현각이라는 게 있었어. 접선과 현. 얘랑 각이 같은 게 있어 현의 대각과 크기는 같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한번 찾아볼 건데요. 뭐 여기에 각도도 찾으셔도 되는데 여기에 각도는 굳이 안 찾고 여기에 각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에 각. 2분의 파이랑 세타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여기도 샹 잡아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길이를 모르니까 우리 여기에 길이를 A라고 잡아보고요. 여기에 길이를요. B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왜 얘를 잡는지 이따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얘를 A로 잡고 얘를 B라고 잡을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삼각형만 한번 봐봐. 각과 대변. 각과 대변을 잡아놨죠. 무슨 법칙이 떠올라야 돼요? 싸인 법칙이 떠올라야지. 각과 대변. 각과 대변이면 싸인 법칙이라고. 자, 두 번째 단계. 싸인 법칙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싸인 법칙. 싸인 세타 분의 A는 싸인 세타 분의 A는 자, 어떻게 돼요? 싸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분의 B라는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각과 대변으로 싸인 법칙 이용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싸인 값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싸인 값은 얼마라는 거? 3분의 1이라는 거. 그래서 얘를 풀려고 했는데 아, 이 녀석이 조금 번거롭게 생겼네요. 누가 있으니까요.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를 먼저 바꿔볼까요? 얘를 바꾸면 2분의 파이니까 싸인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코사인 세타로 변해야죠. 분의 B. 부호는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싸인이니까. 자, 한 번 더 쓸게. 싸인 세타 분의 A라고 나타내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싸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다 구해놨잖아요. 싸인 세타는 문제에서 알려줬고 코사인 세타는 구해놨잖아.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고요. 싸인 세타는 얼마? 3분의 1이잖아. 그럼 3분의 1이니까 얘는 몇 A? 3A가 될 거고요. 빨리 계산한 겁니다.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3분의 2루트 2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 2루트 2분의 3B가 될 거라고. 그럼 3이랑 3 지어지니까요.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B는 2루트 2A라는 관계식이 나올 겁니다. 자, 문제 다 풀었어요. 자,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뭐였냐면요. 삼각형이 A, C, B의 넓이를 구하라고 돼 있어. 그럼 내가 얘를 왜 찾는 거냐면 A, C, B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고 우리 세타, 세타에 관한 감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A 플러스 6, 4루트 2 찾아놨잖아. 2분의 1 A, B, S, C를 때리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는 거야? 이 A 길이 찾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그럼 A 길이 찾는 거에 봤더니 원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고 두 점과 맞나요? 공식이 있었다고. 공식을 안 쓸 분들은요. 닮음을 이용해서 접근해도 됩니다. 근데 닮음을 이용하려면요. 얘가 저평각인 것도 알고 있어야 좀 수월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이랑 여기 공통각이 있어서 A, A 닮음이 돼서 닮음이 써도 된다고. 근데 어차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 번 암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좀 암기해서 가자고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공식 쓸 겁니다. 원이 있고요.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고 원밖에 있는 한 점에서 쫙 선을 그었습니다. 자, 얘를 P라고 잡고 얘를 T라고 잡고 얘를 A라고 잡고 얘를 B라고 잡을게요. 공식이 있었다고. 선분 PT의 제곱은 선분 PA 곱하기 선분 PB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를 안 할 거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원이 있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쫀쫀 있을 때 무조건 여기를 기준으로 요거 곱하기 요거는 여기 곱하기 여기랑 같다고요. 암기해 주시면 좋은 거고 안 할 거면은 어쩔 수 없이 닮음비를 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암기를 한다고 가정을 할 거야. 그럼 여기가 A였고요. 여기에 길이가 뭐였어요? 6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길이가 뭡니까? B인데 우리가 B를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어? 2루트 2A라고 나타내려고 했잖아. 그럼 얘는 2루트 2A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공식 쓸게요. PT 제곱은 얘 제곱 되니까 몇 A 제곱? 8A의 제곱은 8A의 제곱은 PA의 길이 얼마? A 곱하기 PB는 뭡니까? A 플러스 6이 되겠죠. 6이라고 하시면 안 돼. PB입니다. PB. 요걸로 제시해야 돼. 자, 그럼 얘 전개해서 이항까지 하니까요. 7A 제곱 마이너스 6A는 0이 될 거고요. 그럼 A값이 두 개가 나올 거라고. A는 0 또는 7분의 6이 나올 거라고. 근데 길이기 때문에 0은 안 될 거고요. 누가 되는 거예요? 7분의 6이 나온다는 거죠.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해서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한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여기가 셋하고 여기에 길이가 뭐야? A 플러스 6이잖아. 근데 A가 누군 거 알아? 7분의 6인 거 알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 7분의 48이 돼야 돼. 6, 7에 40이 더하기 6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길이를 우리가 아까 찾아놨거든. 처음에 4루트 2인 거는 4루트 2. 그럼 삼각형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7분의 48 AB 사인 셋 다 때리는 거예요. 4루트 2 곱하기 사인 셋 다 얼마? 3분의 1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잖아. 그럼 이 7이 엄마 엄마 미안해. 7이랑 48 약분 되네? 6, 7에 48이잖아. 아니 뭐야. 깔끔하게 할 거. 6, 7에 48 얘 얘 하니까 지워지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 6, 7에 48은 뭐야? 미안해. 미안해. 6, 7에 48이 어디 있어? 세상에. 미안합니다. 3, 2, 6으로 약분 되니까요. 얘가 6, 8에 48이 되겠죠. 그래서 얘 값은 7분의 4, 8에 32 루트 2가 되는 거 파악할 수 있은 겁니다. 뭐 6, 7에 48은 뭔 소리예요? 3, 2, 6에서 약분 한 겁니다. 6, 8에 48 7분의 32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중학교 도형을 너무나도 많이 사용을 했어. 그리고 뭐 지금 목적 자체는 사인 코사인 해가지고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성질 뭐 이런 걸로 문제를 좀 풀게끔 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저평각 자체를 모르면은 문제를 좀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작은 없었어. PT제곱은 PA고파이피 몰라도 돼요. 왜? 닮음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얘가 닮음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닮음으로 세우시면 되는데 세타, 세타 해가지고 닮음으로 식 세워도 되는데 너무나도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니까 사용하셔도 되는 거고요. 아는 친구들은 수월하게 풀었을 거고 수월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려웠으니까 몰랐던 친구들은 조금 많이 시간을 잡아먹는 형태의 문제였던 거 같아요. 정답은 얼마? 7분의 32 루트 2가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